오케이 자 알고만 계세요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한식이 나다 1번 먹었어요 성훈이 알겠어? 저는 이거 100% 100%에요 100% 100% 나도 이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체면 더듬는 거 보니까 별 자 잠깐만요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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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요 1번 뭐라고요? 어 맞아요 1번 뭐라고요? 별 1번 뭐라고요? 1번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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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요 1번 뭐라고요? 어 맞아요 자 우리 1번 뭐라고요? 별 1번 뭐라고요? 별 뭐야 별 야 야 박성대 왜 자신 있다고 한거야? 너무 당당하게 자 더 많이 맞히면 되니까 많이 맞히면 되니까 빨리 그걸 틀리면 어떡하니? 저희도 많이 말려라 자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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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빠야 아니 물로 좀 일단 입을 헹구다가 다시 맡아봐 자 더 많이 맞히면 되요 자신감이 떨어졌어 휴휴 자신감이 떨어졌어 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2번 자 2번 콩 콩 자신감이 있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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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 없으니 얼음이 없었어 콩 콩 별 탈락한 사람 떨어져 별 형 떨어져 별 형 떨어져 형 떨어져 강민 떨어져 그럼 정신없어 정신없어 자 2번 상욱이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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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해 야 뒷밤 하지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야 뒷밤 하지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야 뒷밤 하지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뭐하는 null 너 뭐하는 diff autocziękuję 얘들아, 정말 대안하다, 얘들아, 정말 대안하다. 자, 너무너무 대안하다. 너 들어와, 너 뭐야, 너? 입을 맞추잖아. 입 닦고 이거 안 닦을 수도 있으니까. 입을 맞다! 입에 뭘 묻힌 것처럼 손해지마. 오케이.